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짜렐라 쫀득쫀득 치즈가 더 좋아해요 치즈가 더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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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새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ㅋㅋㅋㅋㅋ 아~~ 내가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나는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그냥 먹으면 좋겠어요 좀 먹으면 좋겠어요 와, 나 아이스크림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안 먹고 싶어요 그는 내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는 중에서 먹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먹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만든 뼈. 저는 이 뼈가 너무 좋고 그래서 쫄깃한 뼈가 정말 좋아요. 한 번에 찍은 뼈가 정말 좋아요. 이 뼈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뼈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크기도 잘해요. 뼈가 정말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잘해. 뼈가 너무 좋아요.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늘에 오엉 마늘에 오엉 새로이기 시작했지 마늘에 오엉 냥 냥 냥 냥 냥 냥 냥 냥 냥 배가 소금을 먹어요 겉에쥬와 레몬 리뉴양에 Wang 했는데 엉덩이에 늦어지는 맛 워쩍 그래도 달콤한 맛 엄청 달콤한 맛 한번 들어봅시다 음주여행 우물은 비주얼에 담아서 주문한 맛이에요 고추냉이 담아서 주문한 맛은 너무 고추냉이가 너무 좋아요 고추냉이가 정말 잘 먹어서 너무 고추냉이가 잘 먹어요 너무 고추냉이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먹으러 왔는데 너무 고추냉이가 너무 고추냉이가 이 접시가 너무 맛있었어요 이 접시가 너무 잘 안 넣었어요 이 접시가 너무 맛있음 오늘의 아침은 아삭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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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 deadly 왜ita 시원하지 샀어요 마 even if I like it 제발 하.. 진짜 맛있다 !! 아.. 근데 저렴urt 맨강릉 맨강릉 이 먹으니까 마음에 드는데 최진우 오늘의 반찬입니다! 앞에서 오빠로 가만히 떠오면 맞아 너무 맛있어 inquiet 바닥은 아주 너무 아 또 많이 많이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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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